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재는요 74페이지 봅니다 74페이지에요 자 차트 3장이죠 부동산 특성과 속성입니다 특성은 매년마다 하모니가 꼭 나오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특성은 학교는 전체를 전부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먼저 특성을 보시면 아래에 박스가 있죠 박스 종류부터 먼저 볼게요 자 부동산 특성 그게 두 가지 토지와 건물인데 건물은 무시하시고요 토지만 보시면 돼요 토지는 두 가지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제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 그대로 지내고 있는 특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징입니다 자연적 특성은요 종류가 아홉 가지죠 그러면 5번까지만 공부를 하시고요 6번부터 다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5번까지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처참한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부동성 부자 부정성 부자 영속성 영자 개별성 개자 합치니까 부부 연계가 돼요 부부가 둘 다 어리고 연계래요 부부 연계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인접성만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항목이 5가지인데 3번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1번요 용도의 대항성 첫자 용자 동그라미 2번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동그라미 3번은요 끝에 보니까 위치의 가변성이죠 가변성에서 가짜 동그라미 합치니까 용병과 이렇게 돼요 자 지금부터 부부 연계 용병과 이것을 하나씩 봅니다 그러면요 종류 봤으니까요 자 이것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교제 첫 페이지에 기출표를 다 붙여오라고 했죠 기출표를 보시면서 출제 경량 한번 더 확인해 봐요 자 그러면 3번 목차죠 부동산 특성입니다 첫 번째 까만 심어보시면요 부동산 특성 종합문제가 엄청 나왔어요 무려 12번 나왔어요 종합문제가요 2회 5회 12 14 추가시험 16 17 19 21 22 23 24 많이 나왔잖아요 다음에 자연자 특성은 부부 연계를 말해요 이것을 묻는 종합문제가요 4번 나왔죠 5회 10 11 28 작년에는요 부부 연계를 물었잖아요 다음에 부동성만 묻는 것이 5번 나왔고요 부정성만 따로 6번 나왔고요 영속성 2번 나왔고 인접성 2번 나왔고 지역성 1번 나왔고요 또 인문적 특성은 용병과 3가지를 말해요 이걸 묻는 것이 2번 나왔고요 또 용도의 대항성만 3번 나왔거든요 엄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왔습니다 출제 경량 분석이었고요 그러면 교재 보시면서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75페이지예요 먼저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를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부동성만 묻는 문제가 5번 나왔잖아요 상당히 얘도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부동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토지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특징을 말해요 부동성이 되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가 천호동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천호동요 자 천호역 4거리에 여기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일단 백화점이 있다면 최고의 상권이죠 중심 상업식입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골목 쭉 들어가면 여기에 롯데 시네마가 있어요 다시 여기에 새 골목이 있거든요 이 새 골목 아시죠? 바로 먹자 골목이죠 식당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 토지가 대상 토지라면 얘는요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부동성입니다 못 움직이니까 몇 번지 땅이다 번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위치가 정해요 번지가 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치가 정해지면 가장 뭐 붙어 파악할까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위치가 정해지면 다음에는요 용도를 파악합니다 자 여기가 먹자 골목이죠 잘 아시죠? 뭘 팝니까? 네 주꾸미 골목이죠 저도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무슨 저녁에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서비스도 별로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근데 가격은 뒷딱 비싸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요 물론 청가하면 또 맛있다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경험했거든요 멀리 있어요 경남, 마산, 창원 아시죠? 들어보셨죠? 마산, 창원에 유명한 주꾸미 체인점이 있어요 이름하여 체인점이 바보 형제가 돼요 이름 특이하죠? 바보 형제 이 주꾸미 식당이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유명해요 바보 형제가 원래 삼행제였거든요 그러면 이 삼행제가 식당 차리기 전에 공인중개사를 먼저 공부했어요 1년 열심히 했거든요 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먹고 살아야지 식당을 한 거예요 오히려 떨어진 게 전화 유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차렸는데 그래서 삼행제가 동업으로 바보 형제 식당을 차린 겁니다 중사 떨어지니까 바보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형제가 맞는 겁니다 여기 식당 들어가면요 이제 식당에 마산, 창원에만 체인점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식당 딱 들어가요 인테리어 잘 되었습니다 4명이서 앉아서 4인분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차가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주 따뜻한 자세민 차예요 향이 아주 좋더라고요 처음 딱 앉아마자 그 향이 아주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주꾸미를 4인분 시켰는데 얘는 예비가 없어요 1인분에 무조건 9900원입니다 조금 비싸다 싶었는데요 어쨌건 시켰더니 처음에 음식이 딱 나오는 게요 바로 묵채가 나와요 묵사발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토리묵하고요 별도로 이제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양도 많고요 다음에 샐러드가 나와요 샐러드도 양이 부지며 신선하고요 정말 먹기 좋더라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요 전이 아니고요 피자 피자가 나와요 피자가 나와요 자 이 접시가 큰데요 이 큰 접시의 피자가 그대로 이만큼 큰 게 나옵니다 대신에 아주 얇아요 먹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게다가 치즈 곁들여가지고요 고소한 맛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만 계속 먹거든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인 메뉴가 이 쭈꾸미가 나옵니다 좀 매콤하죠? 해서 들어서 밥을 비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배합을 했어요 피자는 애들이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목사바라는요 어른들이 좋아하지 다음에 샐러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전부 다 좋아하잖아요 누가 더 먹기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돈이 하도 안 아까봐요 음식 양이 정말 많고요 또 한 번 먹어버리면 중독증이 있어요 빠져버립니다 또 가게 되거든요 정말 푸짐해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체인점이 몇 개 생겼거든요 그런데 무슨 고집인지 마산 창원 이상으로 체인점을 전국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전국화 되었더라면 큰 눈물을 쓸 거예요 여러분 교춘치킨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원조가 대부잖아요 이것을 그때 전국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국 체내 했다면 정말 큰 눈물을 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맛이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것 보고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건 또는 대전이건 어디 가더라도 대구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주꾸미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도저히 이 맛을 못 따라갑니다 택도 없어요 어쨌건 이런 식당 있잖아요 만약 제가 강의만 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이 식당에서요 노피에를 보수 없이 그냥 1년동안 가르쳐준다면요 이걸 배우고 싶어요 만만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기다 딱 차려버리면요 딴 집 전부 다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섞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차별하대요 이 맛을 보니까 애가 인편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식당의 매력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기가 막힌 맛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가 정해져서요 바로 먹자 골목이다 어떤 용도 주꾸미니까 주꾸미 식당을 차려됩니다 용도는요 다시 용도가 정해지면 다음에 뭘 할까 여기까지 출제되었습니다 용도하게 되면요 만약 어떤 토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주택을 지을까 상가를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식당을 차릴까 이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차별화됩니다 가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정해져요 다음에 용도를 파악하자 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이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 문제가 세 문제 그대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누냐 위치가 정해지는 근거가 뭡니까 정답 부동성 이렇게 한 문제 나왔고요 위치가 정해지만 가장 먼저 파악할 게 뭐냐 용도로 파악한다 얘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부동성 가격이 차별화될 이유가 뭡니까 용도가 다르니까요 각각 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부동성은 여기까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의의가 되고요 다음에 2번 볼게요 파생특징입니다 파생특징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많은 항목들이 학교는 전체를 전부 거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다로워요 지금부터 많은 항목은요 반복 반복 반복을 걷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밑줄을 끌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페이지를 적어드릴 거고 세 번째는 출제가 잘 되는 건 동그라미 쳐드릴 거예요 자꾸 반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밑줄을 끌어볼까요 니은 번 보시면요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 시킨다 국지화 밑줄 또 밑줄 나왔어요 지역분석의 필요성 밑줄 디귿번 내려가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밑줄입니다 외부효과 발생 밑줄 리얼번요 임장활동 밑줄 정보활동 밑줄 내려가세요 불안전시장 밑줄 추상적 시장 밑줄 다음 페이지 봅니다 비얼번이죠 활동과 현상이 지역적으로 특화되면서 세번화된 밑줄입니다 부분시장 밑줄 부분시장 시어번 내려가세요 밑줄 하세요 입지선정의 영향 밑줄 요까지만 아시면 완벽합니다 자 밑줄 끄었죠 이제부터 또 반복합니다 페이지를 적을게요 페이지요 그러면 다시 니은 번 보시면 지역분석의 필요성 지역분석이 있죠 페이지를 적어줍니다 489페이지요 여기서 지역분석이 나와요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다음에 디귿번요 외부효과 화살표 자 페이지는요 저를 청색이나 빨강색 가지고 검지각의 하늘을 확 띄어도록 적어주면 좋아요 찾기 좋게요 외부효과는요 222페이지입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여기서 외부효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가져왔고요 다음에 리얼번요 정보활동 화살표 페이지 적어줍니다 160페이지요 여기가 바로 정보활동입니다 다음에 내려가세요 불안전시장 화살표 페이지를 적어볼까요 152페이지요 152페이지에요 여기서 불안전시장이 나옵니다 다음페이지요 부분시장 역시 중요하죠 페이지를 적습니다 154페이지에요 54페이지요. 여기서 부분시장이 나와요. 다음에 시업번요. 입지선정 화살표 페이지는 16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입지선정이 나옵니다. 자, 페이지 체크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반복합니다. 특히 출제가 잘 되는 것, 항목을 동그라미 합니다. 리언번 동그라미, 바로 지역분석의 표정과 국지화죠. 디귿번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외부효과, 빈출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비읍번 동그라미, 부분시장입니다. 자,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이제 부부, 영계, 용병과 전부 다 중요한 페이지를 다 적어주는데 페이지를 왜 적어드릴까요? 집에 가서 꼭 페이지를 확인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개, 자, 몇 번 보느냐. 제 욕심으로는요. 계속 찾아보세요. 언제요? 3월, 4월. 계속 찾아보시고요. 제 욕심으로는요. 한 열 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열 번, 10회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열 번. 보수의 대답이 없잖아요. 안 보겠다는 말이잖아요.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알아요. 페이지 딱 적으면요. 검지에 적으라 해야 돼요. 두 달 딱 지나면 이 중에 절반은 안 찾아봐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열 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매주마다 한 번씩 본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수업 없잖아요. 이거 다 찾아보는데요. 무조건 두 시간 더 걸립니다. 하시겠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매주마다 찾아봐도 이제 한 달 반 남았잖아요. 여섯 번 밖에 못 봐요. 그런데 이제 열 번은 더 보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인데요. 그 당시 천안에서 수업을 하면서요. 자, 핵심 단어 페이지 딱 적어주고 열 번 보세요. 그러면 시험 합격합니다. 라고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말 열 번 보더라고요. 처음 열 번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요. 40대 중반이고요. 남자분입니다. 공부를 처음 하시는데요. 사업을 했대요.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즉, 장판 도배. 예를 들면 돼요. 그런데 사업을 조금 크게 했더라고요. 천안에서요. 저를 이제 LH공사 끼고요. 여기서 이제 아파트 짓잖아요. 기약 맺어가지고 1년 동안요. 여기서 짓는 거 전부 다 장판 도배 들어간대요. 큰 사업입니다. 요거 하면요. 1년에 연봉은요. 1억 5천 넘어간대요. 연봉 세잖아요. 그런데 감히 그 연봉 억대를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중교사를 1년 공부하더라고요. 능력은 좋더라고요. 1년만 딱 쉬고 합격한 다음에 다시 이제 계약은 따면 되니까요. 능력은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억대 연봉 포기하고 중교사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 있는 공부가 돼요. 그런데 막상 처음 하게 되면 중교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를 감을 못 잡았어요. 사람을 제 수업 듣다가 10번 보셨더니 합격한다니까 거기서 눈이 번쩍하면 정말 10번 보자 해서 이때 10번을 본 거예요. 10번 딱 보자마자 올 첫 수업에서요. 저를 찾아왔어요. 꼭 인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다면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전시문을 꼭 대접할게요. 1식 3때를 먹으면서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10번 볼 때까지는 반신반행이 있대요. 막상 10번 딱 보니까요. 필이 팍 곱핀대요. 필이 온대요. 합격 보인다. 학교를 잡았대요. 말입니다. 10번 딱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앞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체계가 잡힌다. 그래서 필을 느끼면서 학교를 뿐만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연결되더래요. 공헌한 법을 알겠더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감을 팍 얻고요. 그대로 달리니까 그의 동착적 좋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번 바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반복 잘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특히 출지가 잘 되는 거 동그라미 3개 썼죠. 리언번 보니까 국지화 시키고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 분석 나왔습니다. 다음에 디귿번 보게 되면요. 외부 효과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분 시작 나옵니다. 이런 단어가 특히 빈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연결되니까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부동성입니다. 인접성이 되고요. 다음에 지역성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한 묶음입니다. 다시 그림 봅니다. 대상 토지 같죠. 절대 못 움직인다. 부동성입니다. 그런데 옆에 인접해 있잖아요. 얘가 뭡니까? 인접성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이 나타납니다. 또 인접성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요. 하나의 큰 지역을 잃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지역성입니다. 결국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성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당장 길동역이다. 여기 상권하고요. 천호동이다. 천호 상권하고요. 상권 자체가 레벨이 다르잖아요. 아마 얘가 우수할 거예요. 백화점이 있으니까요. 무슨 차이다? 지역 차이. 항상 분산은요. 이 지역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똑같은 말로 바로 국지성이다 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 시킨다는 것은 지역화 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 지역 차이를 잘 분석하자.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은요. 대개 한 문제가 너무 잘해요. 언제나 A급입니다. 다음이에요. 국지성이 반영된 시장. 이런 시장을 그대로 국지적 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국지적 시장은 바로 지역적 시장입니다. 이것을 똑같은 말로 부분 시장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부분 시장 나오잖아요. 여기서 국지적 또는 부분 시장은 지역마다 시장이 세분화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대개 25명 아파트가 2억 안팎입니다. 똑같은 평소 아파트 25명 강남에 오면 10억 넘어갑니다. 지방은 2억인데 강남은 10억입니다. 똑같은 아파트가요. 무슨 차이지? 바로 지역 차이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요.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고 가격이 세분화되고 시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요. 결국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부분 시장입니다. 지역적 시장입니다. 다음에 외부 효과 올라가죠. 얘도요. 웬만하면 원래 한 문제 나와야 됩니다. 28일 때 안 나왔잖아요. 항상 A급입니다. 얘도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외부 효과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외부 효과를 공부하게 되면 외부 효과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정의 외부 효과. 두 번째가 부의 외부 효과요. 자, 이러한 이유는요.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상 토지가 있어요. 여는 절대로 못 움직인다. 부동성인데. 인접한 토지가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가 전철역이 들어서면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지죠. 바로 정의 외부 효과요. 전철역이 아니고요. 정반대로 교도소가 생기면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죠. 마이너스 부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따라서 외부 효과하게 되면 바로 인근 효과죠. 인근 환경이 좋다, 나빠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반목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나아가서는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루게 되고요. 부서는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 시장입니다. 또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인근 환경력을 특히 많이 받더라 외부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에 리얼번 내려가죠. 리얼번 부동성 때문에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으로 만든다. 자, 임장활동은요. 부동성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임장요. 특히 경매토자, 또 종결하더라도요. 항상 고객이 오면요. 직접 대구가서 아파트를 보여주잖아요. 임장이 필요합니다. 경매하다 보면요. 임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장을 꼭 봐야 됩니다. 제가는 모 평생교육원의 경매원장이었어요. 이번에는요. 경매원장 운영을 하면서 경매원장 운영을 하면서요. 지방에서요. 전국적으로 임장을 다닙니다. 주 5일 중에요. 아, 일주일 중에서 주 5일은요. 지방에서요. 인천으로, 청주로, 전라도, 또는 부산, 포항 전국으로 임장단이거든요. 임장 많이 할수록 투자를 많이 한 게 말입니다. 거의 한 줄이 오히려 거의 임장이니까요. 그래서 수팍도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임장하게 되면요. 임장도 여러분들 하게 되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대개 임장하게 되면요. 임장을 낭만적으로 하세요. 맞냐? 자, 저기 지방에 임장 갑니다. 전라도 어느 시기다. 그러면요. 여기 딱 가자마자 간 김에 전심은요. 유명한 맛집을 찾아요. 맛집을요. 관광하는 것도 아닌데 유명한 맛집을 갑니다. 맛있게 먹고요. 현장 가보고요. 또 숙박을 이랬으면요. 아주 또 시설 좋은 모텔이 있죠. 여기 또 들려요. 여기 딱 들려서 기본적으로 잠을 자잖아요. 이런 임장은요. 결코 좋은 임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임장은요. 맛집에 가면 안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지역에 동네에 허랍한 식당이 있죠. 거기서 전심을 먹어야 됩니다. 허랍한 식당 가면요. 간판이 아주 오래된 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도 나이가 50, 60이 넘었잖아요. 당연히 손님이 없을 거 한가하잖아요. 거기서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보다 이 동네 사정을 다 알거든요. 그 집 아예 누구누구더라. 그래서 어떻게 사정을 다 알거든요. 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잠을 자도요. 못해서 자면 안 돼요. 주변에 가까운데 허름한 연숙이 있죠. 연숙이요. 여기서 살면서요. 이런 동네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또 대화하다 보면 정보가 전부 다 나옵니다. 또 임장 갔다. 하루로 안 돼요. 왜? 한 번도 자면요. 몇 천만 원, 몇 억 들어가는데 내가 큰 돈 벌려고요. 절대 하루가 아니고요. 내가 이 지역의 주민이다는 착각으로 며칠 더 있어야 됩니다. 성북을 내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여기에서 학교도 한번 걸어가 보고요. 전부 다 걸어가고 왕래 다 보면서 시설 다 보면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임장이고 진정한 정보활동입니다. 어쨌든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이 필요하고 정보활동이 요구됩니다. 이때 정보활동은 몇 페이지입니까? 160페이지죠. 그럼 160페이지 펴볼래요? 펴봅니다. 160페이지 보니까 정보활동 목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목차가 안 보이죠. 그런데 효율적 시장은 목차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렇게 정보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라고 페이지를 이렇게 적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부동산은요. 정보에 민감합니다. 어떤 정보가 적각 지첩시 가치에 반영이 된다. 이런 시장이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떴다고 가정합니다. 서울시 외곽지역에 그린벨트가 있는데요. 이 그린벨트가 두 달 뒤에 앞으로 5월 1일부로 전면 풀릴 것이다 라는 기사가 뜨게 되면 개발지로죠. 이때 땅값은요. 5월 1일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보가 적각 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보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음 내려가세요. 불안전 시장과 주상자 시장인데 얘는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 2주만 지나면 시장을 상시해 보거든요.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이해될 거니까요. 일단 모두가 부동산과 연결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부분 시장은 설명을 드렸고요. 시업은 입지선정의 입량입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입지선정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단어 두 개 정도 떠올리자 부동산에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또는 용도를 찾는 것입니다. 용지나 용도를 찾는 것이 바로 입지선정입니다. 입지선정하게 되면 저는 이게 떠올라요. 알라딘 아시죠? 중고 서적이죠. 그래서 알라딘이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습니다. 저는 저래 온라인 통해서 늘 검색을 하지만요. 매일매일 검색합니다. 다만 알라딘 오프라인 매장 그러면 이제 매장 점프를 차려면 점프를 자리잡아 입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알라딘의 오프라인 매장은요. 가히 신의 한 수예요. 귀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간만 된다면 직접 본사 찾아가서요. 알라딘 대표를 독대해보고 싶어요.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입지선정을 잘하십니까? 귀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귀가 막혀요. 그러면 이 알라딘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죠. 이것은요. 입지선정의 전략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더하기에 항상 큰 서점과 경쟁을 해요. 중구 서점인데 예를 들면 강남바요. 강남 레거리요. 교구 빌딩에 있죠. 서점 엄청나잖아요. 엄청납니다. 이 건너편에 쭉 가시면 건너편에 여기 알라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라딘 지하 매장입니다. 항상 지하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은요. 교구와 잽도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 딱 들어가면요. 입구가요. 2쯤밖에 안 돼요.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내려 올라온다. 부딪힐 만큼요. 좁더라고요. 답답해요. 들어갈 때부터 기분은 좋지 않지만요. 어쨌든 입구가 좁아요. 그런데 지하는 꽤 크더라고요. 그럼 지하 매장 얻는 것은 왜 그러죠? 평수가 크잖아요. 큰 평수 지하는 거의 임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지? 임대료가 싸다. 싼 임대료. 게다가 하필이면 왜 큰 서점 옆에 이렇게 경쟁을 할까요? 오히려 뭐 피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중고책인데. 오히려 가까운데 항상 붙어서 경쟁합니다. 되게 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기가 막힌 역발상입니다. 여기에서 책을 사면요. 요즘요. 책값이 꽤 비싸요. 해가 바뀌니까 책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즘 제가 사보는 책이 대개 서적이 한 15,000원이어서 18,000원 합니다. 효과식이 비싸요. 한 권 사게 되면 대개 16,000원, 17,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사게 되면 이 책은요. 여기 가서 사게 되면 중고책은요. 두 권, 세 권을 사요. 충분히 세 권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것이 차라리 세 책 한 권 사느니 같은 책이 있다면 중고책을 세 권 사 보겠어요. 이것도 깨끗한 책이니까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서요. 책을 검색, 다 확인해 보고요. 괜찮은 책 항상 모바일에 메모합니다. 메모가 다시 싹 건너와서요. 책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책 사는 게 부담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책 검색해서 여기서 사라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의 오프라 매장의 입지 전략 기가 막힌 전략이 보이더라고요. 입지를 자리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부동성 때문으로 봐야 됩니다. 부동성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특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그 땅은 절대로 증가하실 수가 없다는 특성입니다. 땅은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2번 파생 특징 보시면 지금부터요. 반복합니다. 밑줄도 꺾고 폐지도 적고요. 동갑도 칠 거예요. 지금부터 밑줄 꺾습니다. 기역번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니연번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밑줄 한 줄 내려가세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 밑줄 디귿번요. 모두 밑줄입니다.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되므로 토지의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게 한다. 밑줄 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리얼번요. 희소성의 근거 밑줄 내려가세요. 토지 문제 괄호 부정 문제 밑줄 조금 끝에 보시면 지가 상승의 원인 밑줄 비역번 내려갑니다. 사회성 공공성 밑줄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거 밑줄 이영번 내려가세요. 집약적으로 이용 밑줄 밑줄 했고요. 다음에 반복합니다. 페이지를 체크해 드릴게요. 페이지 기역번 보시면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에 적용 안 된다. 생산비 법칙 생산비에다가 적어주세요. 512페이지 512페이지 여기서 산방식에서 원가법에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디귿번 보게 되면 토지의 공격곡선의 수직이다. 수직화살표 페이지 적어줍니다. 바로 126페이지 여기에서요. 토지의 공격곡선은 수직이 된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미언분 볼까요? 집가상승 원인 집가상승 화살표 페이지 적어줍니다. 214페이지 여기서 바로 집가상승 또는 집가구가 나와요. 이 세 가지만 찾아보시면 돼요. 이 가지만 다음에 특히 출제가 잘 되는 것 동그라미 압니다. 기역번 동그라미 리언번 동그라미 디귿번 동그라미 세 가지가 워낙 중요합니다. 자 정리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디귿번 먼저 볼까요? 토지는 공격곡선이 수직이 되므로서 균형가격은 형성되지 않게 한다. 이것만 확실히 하시면 모든 걸 전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디귿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공급이 부정성 때문에 수직이 된대요. 그래프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량입니다. 가격과 수량입니다. 왼쪽은요. 동산 일반 재바가 되고요. 오른쪽은 부동산 토지를 말해요. 그러면 일반 동산은요. 이렇게 수요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움직입니다. 둘 다 움직이더라. 그래서 둘 다 움직이면서 양자가 만나는 점 일치하는 점에서 바로 시장 원리가 결정이 된다. 해서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균형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토지는요. 수요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공급이 못 움직인다. 수직이 돼요. 공급이 수직이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공급이 달라집니다. 그럼 공급이 수직이 뭘 말하느냐. 얘가 바로 수량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만큼 강남을 집어넣죠. 강남의 땅은 언제나 양이 한정이 되었잖아요. 강남의 땅은 아무리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매를 투입하더라도 땅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양을 증가 못 시키니까 언제나 수직이 되는 거예요. 절대 증가 못 시킨다. 이것을 풀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얘가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x 증가 못 시킨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로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언제나 토지가 부족해요. 토지가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아집니다.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땅값 올라가죠. 집가 상승 집가구가 발생합니다. 토지 토지 토지가 토지 부족하니까 일반 동산보다 공익 개념이 강해요. 공익 개념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이 있죠. 나아가서는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들어요. 이 수직은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적 공급입니다. 이 수직이 뭘 말하냐 다시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일반 동산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주죠. 엿장수 가위 마잉이죠. 가위는 저절로 움직입니다. 저절로 시장 원리가 결정이 돼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은 그림 그려볼까요? 문제가 생겼죠. 가위가 또 부러졌네요. 부러진 가위는 고장난 가위가 돼요. 가위가 고장나니까 가격은 저절로 결정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수직이니까 부러졌으니까 가격은 저절로 엑서 결정이 안 된대요. 따라서 여기서 바로 견용가격은 엑서가 돼요. 저절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과는 전문가의 평가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급이 수직이니까 얘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수요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겠네. 그러면 항상 늘 보는 기사가 뭡니까? 강남 불폐 강남 땅값 안 내려간 네 말입니다. 왜 강남 불폐가 될까요? 강남은요 인구가 자꾸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요. 자꾸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자꾸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 필요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강남 불폐란 말이 여기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또 감소합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오겠지. 이거 유서 많이 보시죠. 한 보름 전입니까? 군산 새만금 GM이 철수했죠. 그 바늘 지역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립니다. 일자리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 지역은 경편없어요. 지난주 경남 통령 조선이 무너졌잖아요. 휘청거립니다. 경남 통령 조선 업종이 자꾸 부도 무너지니까요. 일자리가 원래 되게 많았는데요. 일자리 많으면 근로자들이 전부 다 원룸에서 해요. 원룸이요. 통령의 원룸비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이에요. 거의 강남 수준입니다. 강남도 이만큼만 하거든요. 월 5, 6, 10입니다. 그러니까 원룸이 이렇게 소름 못한 게 비싸다. 네 말입니다. 뭐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선이 무너지니까 이제 빠져나가요. 공실이 자꾸 자꾸 생긴 네 말입니다. 빠져나가니까 원룸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겠지. 자꾸 떨어져요. 떨어져요.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기사 보니까요. 공실이 자꾸 생기니까 결국 한 달 원룸이요. 10만원까지 나요. 10만원이요. 말도 안 돼요. 심각합니다. 이 정도는 뭐지? 그 지역경제가 휘청거린단 말입니다. 10만원은 말도 안 돼요. 결국 부동산은 뭐가 움직인다? 공급이 수직이니까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요. 무슨 가격? 수요자 가격입니다. 수요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공급이 수직이니까 여기서 빚금 친 거 있죠. 얘가 모두가 경제 지대가 돼요. 영어로 economic rent 가 되고요. 그래서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네모 모두가 지대를 발생합니다. 동산은요. 이것밖에 안 돼요. 도전은요. 수직이니까 100% 전부 네모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뭘 말하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줘요. 땅 빌려주니까 매달마다 임대로 꼬박 꼬박 임대로 받잖아요. 얘가 뭐 지대. 이때 받는 임대로 지대는 어떤 성격이지? 불로소득 즉 임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요. 땅 빌려주고 소유자는요. 가만히 앉아서 먹고 놀고 자고 술 마시고 가만히 있어도 꼬박꼬박 임대로가 들어오잖아. 얘가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100% 모두가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불로소득 임대변의 성격입니다.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수직이니까 모두가 불로소득의 성격인 지대가 100% 모두가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공급이 수직이다. 이것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금 더 초과적인 설명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